2015년 4월 학력평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부의 대기대순환을 간단히 나타내고 있답니다. 적도에서 강한 가열에 의해서 대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저압대가 형성이 되죠. 이때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많은 강수량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원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직접순환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헤들리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헤들리순환 상층 공기가 위쪽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전향력에 의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하강을 하게 되고요. 그 하강에 의해서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 고압대의 형성에 의해서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를 해보면 증발량이 위도 30도 부근에 훨씬 더 많게 됨으로써 이때에는 사막이 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위도 30도 부근에서요. 그 다음에 헤들리순환 고압대에서 저압대 쪽으로 바람이 지표면에서 불게 되는데 이때 지표면에서 불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고 무역풍이 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C구역도 볼 수 있죠. C구역에서는 극지방에서 공기의 냉각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고압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하강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환이니까 직접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극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극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극동풍이 불게 되고 그러다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다시 전향력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 오른쪽으로 바람이 턴을 하다가 틀어가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압대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저압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 이때도 강수량이 많이 보여지게 되겠네요.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위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주로 온재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만들어지게 되죠. 양쪽에 있는 직접순환에 의해서 간접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페렐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페렐순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지표면 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휘어져서 불어요. 이것을 우리는 편서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이제 대기대순환의 문제는 모두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직접순환은 A와 C이다. 맞는 말이죠. 무역풍은 30도에서 60도가 아니라 0도에서 30도 부근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 자 연평균 강수량은 30도 지역 얘는 증발량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보다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기억만 정답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